야 너네 방에도 쏠 수가 있어 우리 체리학 누님 천국에 감사드립니다 누님 누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 맞다 나 배너 올려야 돼 누나 내가 좀 이따가 배너 올려줄게 누나 알겠지? 일단은 야 와 우리 카리 형님도 여러분들 마이크는 잘 들리시나요? 500개 정말로 감사드려요 안 기모띠 제품에 내 방송에 안 써도 마 누구요? 카리 와 아우디 A5 언니 333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우디 형님 감사드려요 축제구나 아니 나는 방송을 안 켠지 얼마 됐잖아 이제 켰잖아 너네 오늘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저희 나이스 저희 뭐 좀 뭐 저희는 마이너 대통령 두 분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 그치 녹아 희열 알고 싶지 형님 희열 형님 아 누나 희열 형님이 그 아프리카 좀 접었지 않아? 희열 한 명님이랑 다른 형님이 있어요 형님 나 숨짱 누님이랑 맏담배 한 명 필끼 해 아 그 누나 담배 잘 피시게 생겼더라고요 어? 그 누나 야 너 숨짱 누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희열 형아 이미 함부로 말했어요 야 숨짱 누님은 내 마음의 여신이다 뭔 말인 줄 알아? 일단 숨짱 누님이 별지라 그러면 나는 별지는 신용까지 하는 새끼야 뭔 말인 줄 알아? 예? 어? 숨짱 누님 까지 마라 백 개 와 반도현님 백 개 감사드려요 이 새끼 뭐야 야 저 새끼 그 뭐야 초대해 봐 흥이 새끼 왜 자꾸 튕기는 거야 계속 안 갔는데 형 해봐 와 숨짱 누님 천국의 와 우리 이쁜 숨짱 누님 누님 맞담배 한 번 갑시다 네? 천국의 감사드립니다 와 천국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숨짱 누님 와 It's beautiful unbelievable 야 철구 형 말 진짜 청판 뉴스다 진짜 야 얘들아 네? 일단은 너네 게임을 많이 안 해봤잖아 빨리 흥이 새끼를 빨리 데리고 와봐 아 그 새끼라 형 안 봤고 흥이 새끼를 잠시만 야 야 야 야 야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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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와 우리 다윈이 형님 형님 근데 축하를 드리는데 방송을 좀 주실 수 있을까 뭐라고 했냐 많이 보고 부자 되라 네 부자 되십시오 형님 다윈이 형님 천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윈이 형님 와 우리 다윈이 형님 누님이라고요 누님이에요 누님 그분도 그 그분이랑 같애 누구 야 뭐라고 누구 배민이라고 야 어떻게 뜬기냐 이거 거기 최비양님이랑 그 그 분은 얘기 들어봤어 거기 같이 와 감사드립니다 같은 계열 소속사야 네 소속사라고 어 같은 계열이야 설마 어 맞다 그 분이세요? 어 생각하는게 맞아 와우 형님 정말 하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씩 야 일단은 그 새 새키 안 들어오는데 지금 초대했는데 안들 나요 빵딱이 야 야 흥이나 소리가 약간 안들려 흥이나 좀 흥이나 내 목소리 안들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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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요 전화. 알았어. 아 조새끼는 뭐야. 여러분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아니 철구형 목소리가 안 들려. 아니 조새끼 왜 나랑... 야 조새끼랑 왜 나랑 그게 안 되지? 철구형은 들리시죠 형님? 어 나는 들려. 조새끼 설정이 이상한 거 아니야? 쟤 그 통신장치 그거 안 한 거 아니야? 쟤 모르는 거 아니야? 니가 좀 그걸 해줘. 저기요 아저씨. 스티커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형님. 스티커 정말 감사드려요. 야 일단은 배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만나려면 그냥 바로 클릭하면 되나요? 오케이 일단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작나요 크나요? 적당해. 작다구요? 제 목소리 커요 작아요? 잠시만. 적당하다고? 오케이. 마이크 설정에서 목소리를 제일 크게 올려. 볼륨 올리는 거 있을 거야. 스크래프. 아니 그거는 다 해놨는데 증폭이 지금... 그거돼서 그래. 증폭 뭘로 해놨는데? 10dB로 해놔. 20dB로 해놔. 너는 니 방송이나 설정 잘해 이 개쉐키야. 인정. 10개 감사드립니다. 쏘리. 야 애들아 배틀로 이제 불 뜨면. 이거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도 3명 다 만나요? 일단 저 흑인. 흑인 버려 저 개쉐키. 야 쟤 버려. 야 일단은 바로 클릭해라 불 뜨면. 지금 담배 피고 있어 잠시만요. 야 지금 배틀로 하고 있는 bj 누구 있어? 지금 모르겠어요 형님. 그걸 찾아봐봐. 아 이 새끼 왜 자꾸 전화해. 야. 아. 들려? 아 열보세요. 들리다고 이 새끼야. 아 들리나 이제 들리나. 야 이 개. 즉당히 해라 즉당히. 아니 들린다고요 이제 빨리 초대하라고요. 야 초대드릴 테니까 이제 제대로 해라 흑인새끼야. 예. 야 너 hz1 많이 해봤어? 예. 어 일단은. 너만 따른. 너는 실질적인 오더는 나고. 너는 그냥 시가가리. 아니 아가리 오시라고요. 일단은 빨리. 아가리 오세요. 빡대가리 새끼야. 예 알겠어 이거. 그럼 초대해드릴게요. 빡대가리 새끼야. 개새끼가 말이 많아요. 야 얘들아. 얘들아 이제 초대해봐. 얘들아 초대해봐. 어 초대를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초대. 아니 이거 뭐 계속해볼게 기다려봐 이거. 아니 스카이프 초대를 해봐 스카이프 초대. 아 쟤요? 잠시만요. 어 흑인새끼. 이거 뭐야 영어요. q.u. 어 됐다.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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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어가면 끝나는거에요? 그니까 먼저 들어갔어 그 다음에 뒤에 또 들어와서 만나는거야? 그니까 서버가 여러개에요? 아니면 한개에요?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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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체리양이 만세게 야 1만개 걔는 그래 이게 흘렀어 백봉선 받다가 방종할거라고 와아아아아아 체리양도 림 만세게 C.F.A. 만세게가 터졌어요 와아 만세 만세 와 우리 체리양 누님 누님 만세게 누님 누님 정말로 충신을 다하겠습니다 누님 와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님 체리양 누님 만세게 만세게 와아아아아아 대한민국 만세 누님 만세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축하해 축하해 누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누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체리양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감사드려요 와 만세계 늦게 일어났어 와 누님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세계 아 얘들아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나와 그러면 방송을 열심히 합시다 앞으로 야 니네가 내 마음을 안알어 일방계 시나리오 되면은 게임 못하고 별풍선 받고 방송이야 야 이새끼야 내가 요즘에 애도 봐야되고 인마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되고 어? 얼마나 바쁜줄알어? 너네같은 연예인이지 너네같은 엠창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건 형 사정이고 일단 시청자들이 원하는걸 해줘야 밥은 먹고살아 나도 저도 먹고살아요 밥은 먹고삼다 그래도 예 체리양 누님 감사드려요 아 이제 해보자 이거 서버가 한개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 버튼 누르고 기다리고있으면 돼 뭔 말인줄 알지 네 그래 바로 들어가야돼 흰생 누룰때 바로 들어가야돼 예예예 와 삭발하라구요? 바로 삭발 가겠습니다 바로 삭발 가겠습니다 누님 일단 게임 끝나고 바로 삭발 가겠습니다 스님 삭발 가겠습니다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여움 귀엽게 자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삭발하겠습니다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그레이팅 빨리 눌러 나 눌렀어 눌렀어요 저도 아 또 이거 떴어 이거 뭐야 이거 잠기 네 지금 하라구요 누님 하하하하 누님 감사합니다 야 너도 터지는 여기는 아주 가뭄이다 그냥 그냥 내일 합시다 이거는 뭐라고 학반하고 내일하면 안될까 하하하하 야 이 새끼야 이게 맞아 인방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 지금 아니 인방계를 언급하지 마라고 하하하하 야 일단은 이거를 지금 해야지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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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지를 택할래 별풍선을 택할래 별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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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안되는거야 나처럼 나처럼 방송의 지를 택해야 된다 뭔 말인줄 알아? 아니 그런건 필요없어요 자기는 선생님 흥흠 떡이 짱이야 맞아요 먹고 살면 되죠 형 어 먹고 vantage기 힘들어 진짜 흩흐흫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흥 그건 인정 일단 여러분 체리학륜이 감사 드리고 바로 삭발할게요 일단 게임 right 예 allergy 예 예 야 일단 기다리자 기다리고 있지 웨이트타임 커밍 포지션 에스 이시메이티드 웨이트타임 기다리고 있지 에스메이트 웨이트타임 야 이새끼야 그게 그거 아니야 이새끼야 형님 일단 배제대한테 밀리네요 수준으로 보니까 야 동부산대보다는 배제대지 그래도 아무리 막장이라도 갈 때까진 가더라도 동부산대보단 맞지 동부산대학교 이새끼야 4년제야 이새끼야 야 나는 그리고 장학생이었어 동부산대학교 이새끼야 2년제다가 시발놈아 10분 여자들 득실득실거리고 이새끼야 등록금이 500만원이야 아... 제가 볼 때 철구형은 그거 한글도 잘 못쓰시던데 아 이새끼야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형 열지가 만약에 초등학교 가서 한글을 가르쳐달라는데 아빠가 한글을 모른다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형님 야 이새끼야 한글나러 가나다라봐 봐서 아차카차카차카차 모르네 야 이새끼야 내가 그래도 이새끼야 어 너네 68이 뭐야 68 48 아니야 이새끼야 그럼 뭔데요 형님 48이라고 7단을 안다고 이새끼야 7 7에 49 이새끼야 사 10 일단은 게임을 하라 그러는데 이거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우리는 무조건 자동차랑 총을 얻어가지고 김만매부터 처치하자 오케이 김만매 이새끼 일단은 맘의 형님이 옛날에 정말 하얀 눈길 데려오라구요 연락처를 몰라요 연락처 연락처 아시는 분 아 이거 꽉 찼네 이 시벌 서버를 좀 두개 좀 늘려 야 누가 그런데 배틀로얄 처음에 못 들어가면 새로 서버 열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저거 주구장창 기다리면 안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원큐에 들어가지면 들어가지는거고 이거 안되면 영원히 안되는거야 그러면 서버가 언제 열리는데 그러면 이거 계속 시도해봐야지 될 때까지 하는거야 그냥 시발 거의 녹아다니 지금 플레이 배틀로얄 말고 다음 밸래 배틀로얄 존나 빨리 그냥 누르고있어 그냥 마우스로 누르고있어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라고 지금 하얀거 떴는데 잠길때 잠길때 바로 잠길때 존나게 눌러 그리고 닉네임 만들어서 바로 로딩 떠 크리에이티 그거 해가 아가리엄으로 처음 해본새끼야 나는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성은이가 삼용이를 무시하는게 제일 이해가 안가여 왜그래 나 무시안 너 무시하잖아 왜그래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게 이 새끼가 맨날 삼용이를 좀 무시해요 근데 이제 삼용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갓성어보다 네임별로가 좀 더 높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지가 뭐라도 된 듯 삼용이를 존나게 어 그래? 야 하얀 눈길 멤버 연기 볼까? 예예예 하얀 눈길 삼용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너밖에 없어 그건 아니에요 어 뻥이야 야 나 이거 아프리카 채팅창이 안돼 너 위에 채팅 누르시면 되잖아요 말했는데? 아니 안돼 이렇게 또 여러분들 보이시죠 진짜 게임 준비를 하다가 날 새겟다 이거 아씨 야 너네가 하얀 눈길 방가서 철구랑 배틀로얄 같이 하라고 도배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야 배틀로얄 떴어 야 배틀로얄 떴어 아 떴어요 나 긴 말로 스카이파이 들었는데 흐흐흐흐흫 아 씨 아 형 철빡이들이 다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철구형이라게임할려고 철파게 문의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와 이거 언제 들어가냐 와 철빡이들 때문이야 대박이다 이거 철빡이들 때문이야 철빡이들 와 닥쳐 되지 하얀 눈길님이세요? 하얀 눈길님이세요? 하얀 눈길님이세요? 하얀 눈길님이세요? 어? 님아! 야! 야! 스카이퍼 초대해 저 새끼! 내 아이디 뭐냐면 하얀 눈길 T.E.R.A.H.I.D. T.E.R.A.H.I.D. M.H.E.R.M. M.H.E.R.M. 아니 무식한 새끼야 T.E.R.A.H.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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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A.H.I.D. K? 아 저 무식한 새끼 야! T.E.A.C.H.I.R. 내가 볼 땐 저 새끼 대가리에 뇌가 있는게 아니라 대가리에 지방이 꼈어 티칠해서 그래요 서 pobre 우선은 에 축제 plat 아 4 뭐해 그룹채팅... 아이씨 아 이새끼 스카이프를 잘 모르네 하얀 누끼님 오케이 됐어? 어 됐다 됐다 네네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얀 누끼님 네네 우리가 이제 팀을 먹고 네 BJ들 이새끼들을 멸망을 시키시다 어느 BJ요? 그니까 여러가지 뭐 아무데나 뭐 쓰레기 잡종비지를 다 쳐들어가가지고 바로 다 쪼두르 패치다 다 조밥 아닙니까? 뭐food 역시 역시 하얀 누끼님입니다 누끼님 네 눈길님 이거같이 들어가나 며그 어떡해요 자꾸 안들어가지던데요? 이거 아까 영어 키워 Grey 뜀거 있죠? 그거 뜨면 안 들어가지는거에요 와 역시 이런 분이 필요했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되요? 일단 그러면 위에 서버 name이 ABCD 순서대로 되있죠 지금 네 그거 B.A.T.T.E.R활 이 서버가 제일 위에 가도록 맞추세요 빨리 뭐라구요? B A T T E R 이 서버가 제일 위에 있도록 맞춰놓아보세요 뭔 소리에요? 아! 배틀! 네 아 배틀로얄! 이제 B A T T E R 그 서버 밑으로 배틀로얄이 열리면은 바로바로 밑으로 다 뜨거든요 그 밑으로? 이제 거기서 골라가면 돼요 이거 어떻게 올려요? 서버 네임 한 번만 누르고 서버 네임 한 번만 눌러서 A가 제일 위로 맞춰보세요 A가 제일 위에 있죠 지금 A가 제일 위에 있다고? 네 있죠 그러면 마우스를 천천히 내려보세요 서버들을 천천히 내려서 B가 올 때까지 내려봐요 B 왔어요 B 왔어요 B 왔어요 B 왔으면 이제 거기서 B A T T E R 이 서버가 있을거에요 조금씩 내려보면은 있죠 네 없는데요 있어요 B A T T E R 있어요 저는 A T T E R 있죠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배틀로얄이 열리면은 서버가 그 밑에 바로바로 반짝반짝하면서 다 떠요 그 밑으로 저는 없는데요? 아니 눈을 잘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세요 빨리 아니 B 니 뭐 눌렀어요? 뭐 눌리신거에요 지금? 아 이거 클릭을 한 다음에 배틀로얄은 지금 찾았는데 맨 위에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거 뭐 이상한거 눌러서 그렇게 나오는거구요 예 그냥 철구님은 위에 플레이 배틀로얄이 이거 반짝반짝이 떠있죠 지금 불 켜져있죠 그거 이제 불 켜지면 불이 꺼질거에요 좀 있으면은 꺼지면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그걸 계속 누르세요 아니 아니 배틀로얄 서버가 없어져? 네 일단 기다려보세요 이제 없어질거에요 이제 없어지면 지금거 어차피 못들어가요 빨리 열려가지고 아니 배틀로얄 서버를 맨 위에다가 놔둬야 된다면서요 님은 이미 망쳤어요 그거를 네? 철구 형님은 그걸 망치셨다구요 저 죄송한데 배틀로얄이 센츄어리는 뭐에요? 어떤거요? 내가 돌대가리야 아니면 아 저 새끼야 설명을 못하는거에요 그래? 무슨소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다 도와드리면서 똑같이 설명했는데 이렇게 정말 잘 망치신 분은 설명이 처음입니다 네 아니 이거 그럼 게임을 껐다 키면 되는거 아닙니까? 껐다 켜도돼요 껐다 키세요 그러면은 진짜 좆같아 저거 대체먹겠네 진짜 좆같아 저거 대체먹겠네 진짜 좆같아 저거 대체먹겠네 삼용아 너 했어? 아 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밑으로 내놔서 배틀을 그냥 딱 클릭하란 말이잖아요 역시 대단하다 삼용아 이 무직한 센키야 진짜 대단해서 말이 안나온다 이 센키야 진짜 대단해서 말이 안나온다 이 센키야 이 따가사르기 따가사르기 대가리 같은 센키야 지방대 지작대 거기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만 다시요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이 H1Z1을 키면은 서버들이 쫙 뜨잖아요 일단은 보이는게 그게 A부터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서버네임이 A B C D 이 순서대로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B쪽으로 가면은 이제 A 밑으로 이제 A들 밑에는 B가 B로 시작하는 서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형씨 네 내가 하고싶은 말은 B를 맨 뒤로 맞추라 이 말 아닙니까 네 마우스 키를 내려서 B가 제일 위로 오도록 맞추게 배틀로얄을 그걸 제일 위에 놔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눈에 보이게 배틀로얄을 놔둬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배틀로얄 서버가 열리면은 그 서버가 바로 보이도록 해야됩니다 아니 야 내가 봐봐 정원아 저기 아이디가 뭐에요? 하얀 눈꽃이에요? 예? 하얀 눈꽃은 전혀 아니고요 하얀 눈길입니다 하얘 나도 봐야겠다 이거 들어오면은 말해주세요 제가 딱 거기서 바로 해드릴게요 하얀 눈길? 네네 진짜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화면 보이면 제가 봐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서버 내리면 A, B 순서대로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키로 내려서 여기서 이제 천천히 내리면은 여기서 이제 서버가 쭉 뜨는데 여기서 이제 B가 시작됐고요 B에서 좀 더 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 배틀이 있을 거예요 배틀 예예예 이게 있으면은 이 서버 밑에 배틀로얄이 열리면은 영어 순서대로 오면은 이미지 바로 서버에 다 떠요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서버를 맞추세요 네네 일단 이 서버로 맞추세요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이도록 B, A, T, T, E, R 이 서버가 가장 위로 오도록 맞추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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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밑에 서버가 쫙쫙 다 떠요 어 그럼 저희가 이제 골라서 한 서버를 골라서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쉽네요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예준아 어? 똑같이 말했습니다 B, A, T, T, E, R 찾아봐 기다려봐봐 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게 B, A, T, T, E, R을 네 맨 처음에 A 어보미네이트 혐오하다 그거 아니 그 맨 위에 그니까 맨 위에가 어보미나 선 있잖아 B, A, T, T, E, R로 가 서버 네임해서 B, A, T, T, E, R로 가봐 어 갔어 갔어? 어 첫 번째로 해 그 첫 번째로 보이면 그 밑으로 다 그 밑으로 있는 게 서버야 배틀 로얄 그 보이지 밑에 서버 막 계속 생기지 없어졌다 어디 배, 배틀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배럴 보이지 배럴 니가 B, T, T, E, R 어 배럴 그 밑에 있는 게 다 서버야 실시간으로 열리는 건데 그 밑을 보고 가는 거야 그냥 거기다 그냥 냅두면 돼 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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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나 냅두고 그냥 그 창을 거기다 놓으면 돼 그니까 언제 들어가라는 말이야 언제 들어가라는 말 이제 그렇게 맞췄으면은 저희가 시간 저희가 타이밍을 딱 맞춰서 동시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배틀 플레이 배틀 로얄을 눌러라는 거죠 플레이 배틀 로얄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서버가 여러 개 열리면은 저희가 그 서버 중 하나를 클릭해서 밑에 조인 하나 있죠 조인 오른쪽 아래에 네 하나를 클릭하고 서버 하나를 클릭하고 밑에 조인 눌러서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서버가 어 잠시만요 배틀 로얄이 또 없어졌는데요 배틀 로얄이 없어져서 밑에 배틀 있잖아요 배럴 있잖아요 배럴 밑에가 서버라고 뭔 소리야 배럴 밑에 서버가 열리면은 배럴 밑에 서버가 있는데 배럴 밑에 서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골라주는 걸로 들어가는 거야 조인 눌러가지고 오케이 배틀 야 배틀이 있는데 진짜 안걸리겠다 배틀 밑으로 배틀 로얄이 이제 서버가 만약 딱 열린다 서버가 딱 열리면은 그 밑에 딱 창이 떠요 예 깜짝아 보이고 만약에 서버가 다 닫혀있는 상태고요 지금처럼 네 서버가 아무것도 안 뜨면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하나 딱 열리면은 저희가 그 서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그 배틀 로얄이 그것 뜨면 클릭하고 조인 누르면 된다 이 말이죠? 네 아 그럼 그렇게 쉽게 말해주셔야죠 근데 배틀 로얄이 서버가 열리면 클릭해서 조인을 한다 그렇게 쉽게 쉽게 누구도 다 알게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멍청한 새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설명을 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서버 들어갈 때 3인칭 서버로 좀 부탁드릴게요 3인칭 이 새끼야 T 누름 그 배틀 로얄이 싹 다 3인칭이에요 무조건 3인칭, 1인칭 다 됩니다 그래 이 새끼야 이 무식한 새끼야 게임한다고 뭐 끄는 거 안 해오놨어? 맥 보는 거는 M이고 그 다음에 그 눕는 거는 C이며 어? 예 눕는 거 Z입니다 네 매니저 창 난 야 얘들아 야 이거 대기탈아 야 저기 형씨 하얀눈길씨 네 이거 서버로 들어가면 BJ끼리 다 만날 수 있죠 그 서버에 들어간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일단 지금 위에 플레이 배틀러야 이거 보이죠 위에 네모난거 길자가 맞을 때 이거 지금 엄청 누르고 계세요 아 누르고 있으라구요 네 플레이 배틀러야 계속 누르고 계세요 오케이 계속 눌러요 마우스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가 서버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아이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가 대충 만드세요 그냥 어차피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그거는 하얀누길님 네 지금 당신이 단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네 여기 세명 아 네명 중에서 갑이 누굽니까 형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당신은 말하는 태도부터 니가 대장인 마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 안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예? 아 아닙니까 수식하면 인정해야 돼요 형 감은 맞지마 뭐라고? 이렇게 말 안하면은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눈기는 지금 벨그레이드에 두셨는데 그냥 플레이 배틀러를 누르면 그냥 바로 누릅니다 벨그레이드에서 어? 네 그냥 이거 플레이 배틀러 위에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계속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거만 누르라고 이 병신 머저리야 오케이 성은아 어? 우리 방송 열심히 좀 하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우리 좀 열심히 좀 하자 삼룡이 보고 배워야 돼 그거는 아 왜요? 어 진짜 삼룡이 보고 배워야 돼 삼룡이는 진짜 대단한 새끼야 저 새끼가 뭐 처먹을 줌만 처먹을 줌만 안아본데 저 새끼는 진짜 방송에서 인생을 걸었어 아 아 형 근데 이런만 하면 안되지만 성은이 형은 인생만공이잖아요 형이 누가 이혼콘텐츠 했겠냐 아프리카 최초다 그건 인정할게요 누군데 저거 뭔데 뭐야 누구야 야 흑인아 예 너는 빠져라 이 새끼야 너 이제 탈락이야 이 시벌년아 아니 중심 머저리같은 새끼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보고 그냥 보고만 있어 이 새끼야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게임 들어오지 말고 형 내보냈습니다 형님 어 잘 보내보냈어요 형이 너무 주차할 수 없이 욕할까봐 야 흑인 다시 불러봐 다시 왔습니다 형님 뭐 야 흑인아 네 너는 지금 우리에게 큰 잘못을 아니 아니 철구 아니 철구 일단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됩니까? 어 지금 제가 일단은 BJ 눈꽃잎을 섭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눈꽃이 누구죠? 일단은 제가 형님 방금으로 보고 있어요 어 어 근데 왜게 아니 까 원래 빡대관리세요 어 맞아 인정 일단은 서버가 같이 something 이러면 저도 같이 눌어 볼게 여기 또는 서로는구요 해 별의별 씹쌀꼬르다 봤네 내가 방송을 지켜보면서 나도 일단은 뭐 말을 할게 들어가기 전에 하는건가 여러분 눈꼴님 아 눈길님 저 장애인새끼는 그냥 씹으시면 되구요 일단 이거 플레이 배틀 언제 떠요? 서버가 지금 서버 한 30개 정도 될건데 그 서버 중 하나가 끝나야 열려요 하나가 끝나야지 시버리네 이게 운이 없는거지 원래는 몇분마다 계속 뜨는데 운이 없어요 지금 됐다 됐다 제발 아직도 들어가라고 됐다 아 씹 실패 실패? 나갈게요 실패 실패 너는 아가리 여물어 아이들이 빨리 안맞으면 못들어옵니다 일단 나 이거 대체 할수나 있는겁니까? 방금 이제 아이디 만들었죠 이거 와 이거 뭐 할수나 있는거야? 아이디를 안만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가기 힘든데 아이디 만들어져있는 서버는 들어가기 쉬워요 원래 아이디 안만들어있으면 한박차 느린거지 남들은 아이디 안만들고 바로 들어가는데 야 철빡이들아 그만좀 들어와라 제발 아 X갔네 진짜 야 눈길님 눈길님 이거 그 뭐야 제대로 오더같은거 다해줄수있죠 당연하죠 오케이 어 들어갔다 들어오세요 들어왔다 아 뭐야 아 PC필 때 아 CX 이거 설빡군드리던거 맞네 또 딴거 열렸어요 탱고 탱고 아 탱고 말고 탱고 방금 들어왔던 서버고 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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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서버에요 탱고야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그니까 무슨 서버냐구요 아니 어디서버에요 이거 무슨 서버 무슨 서버 와아 야 들어왔다 야 사람 존나많아 야 왜이렇게 많아 야 3위층 어떻게해요 T T 눌러 T 눌러 야 이거 왜이렇게 많아 아가리 형 부러 아가리 형 부러 개새끼가 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니 하하하하 왜 나를 안들어 표시판으로 표시판으로 야 야 너네 어딨어 야 너네 어딨어 야 너네 어딨어 야 이 새끼야 야 이거 어디로 가야돼 하하하하 야 어디로 가야돼 야 어디로 가야돼 야 다판미로 떨어지면은 집이나 캠핑가 들어가서 총줍고 아 뭐야 커졌어요 어 뭐야 이거 하늘에서 떨어져 어 하늘에서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해요 자유 영원하는 곳에서 떨어지세요 조정해서 야 얘들아 어딨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안 보여요 아 철구 형님 철구 형님 그 F 누르세요 F 키 F 눌러서 P 보이게 만드세요 P? F F F P 눌렀어요 F 누르면 밑에 이제 체력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지금 E7이니까 N 방향으로 가세요 N 북쪽 방향 북쪽 오른쪽 위에 보면은 방향이 있을거에요 N쪽 방향으로 맞춰서 가세요 NW N N N 그냥 N N 그냥 N ok N이utation M2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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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K 그걸로 가면은 이제 도시가 하나 나올거에요 N으로 가는거 맞쪄? 네 N으로 가서 일단은 그걸로 근처에 집이나 캠핑가所가 있으면은 들어 가서 총을 쭉 주세요 자 atheist 아phaka F B 그 führen 건 unlock F 으 밑에서 이제 총 숙고 총같은거 있으면 집같은거 들어가서 총을 쭉고 지금 호 아 turning 미 야 야 떨어지다가 뒤졌어 야 어디로 가야돼? 뭐야 이거 지도보자 나 지금 어딨냐면 나 14 8 이게 낙사다 죽는거는 그냥 서버에 렉입니다 저기요 눈길님 아 나 서버 렉 때문에 죽은거에요? 눈길님 진짜 눈길님 아 너 갔다가 닥쳐 이 새끼야 눈길님 네 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에요 그럼 저기 어떻게 가야돼요? 저 마을이 낚아 아 너 닥치라고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있는 위치가 어디로 보나요 이식스입니다 이식스 잠시만요 저 캠 좀 마셔 하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지금 돌겠다 철구 형님 그냥 지금 위에 나침반 보이시죠 나침반 안 보이는데요? 오른쪽 위에 나침반 영어 보이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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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네 오른쪽 위에 NW 이런식으로 보이죠 예? 지금 당신이 하늘 위에 NNW라고 적혀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NNW 이렇게 적혀있죠 지금 네 그게 다 방향이에요 당신이 마우스 점점 돌려보면 그 영어들이 계속 바뀔거에요 근데 마우스 지금 제가 바탕하면 나왔두왔는데 네 지금 이게 마우스 표시가 돼있고 오른쪽으로 하면 안 넘어가 이거 왜이래요? TT 눌러봐요 TT T 두번 눌러봐요 나 나가 어 됐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N방향으로 하세요 N 북쪽 방향 계속 마우스 돌려보면 N이라는 N이란 영어가 하나가 나올 때가 있을거에요 마우스 돌려보면 어 나왔다 그럼 N방향으로 캠치워 진짜 최고야 캠치워 아가르 염무를 시발냐나 야 죽으셔 이 새끼야 야 어디야 너네 어디냐 지금 형님 말고 다 다 서버 갈렸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N방향으로 가세요 그걸로 경험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일단 가세요 N방향으로 쭉 가세요 쭉 뭐야 흥이 새끼야 결국엔 지나갈 때 내가 어느 서버로 들어갔는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라갈지 뭐야 이거 안걸리겠네 아 캠은 이쪽에 돼있네요 잠시만요 됐나요 흥이 새끼야 대화가 없는 새끼야 아니 아가르 염무르라고 너는 하 아르르 깨요 왼쪽으로 N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번 판에 혼자 해야되고 근데 아까 전에 사람이 존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랑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번 맵에 골고루 흩어진 거예요 지금 이 개새끼들 철파기새끼들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언덕 위에 집 같은 거 보이세요 언덕 위에 집 같은 거 언덕 위에 집 네 보이시나요 어 캠핑카 보인다 캠핑카 보인다 캠핑카 보인다 그 그쪽 말고 집이 있으니까 좀만 왼쪽으로 돌리면은 지금 뭐야 언덕 위에 그 도로에 어 보인다 보인다 집 보인다 집 보인다 빨리 집으로 가세요 달려가서 어 뭐야 떨어지면 죽어요 일단 내려가고 일단 내려가세요 뭐야 왜 죽으셨어요 아니 조용히 아니 원래 떨어지면 아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왜 뒤지냐고요 병신 뭐더라 이 새끼야 아 너로 좀 조용히 하라고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다 나와서 아 씨 아 아 족간네 이거 원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아 떨어지면 죽는 거네 아 씨 어 너 뒤졌어 너 다 끝났어 네 잠시만요 아까처럼 서버 맞추세요 BGDR로 서버 맞추시고 창구형이 병신이라서 그래요 인정 인정 BGDR로 아예 BGDR이 없는데 어떻게 아 있구나 맞춰서 아까처럼 똑같이 서버 위치 맞춰주시고 아 나 이제 뭔 말인줄 알겠어 그냥 배틀로얄만 누르면 돼요 위에 네 지금은 플레이 배틀로얄만 계속 누르고 계세요 네 어 누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배틀로얄만 계속 마우스 계속 연타세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열리면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남들보다 빠르게 지금 철 철정하고 계세요 아니 나 죽 뒤졌어